판교인데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쪽에 분양을 받거나 판교 주변에 땅 같은 거 살 수 있었다면 좋았겠죠. 지나간 얘기하면 뭐 하겠냐만은 그래도 과거를 알면은 미래를 예측해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판교 같은 곳이 될 것을 잘 알아보고 선점하면 좋겠죠. 일단 여기 생기고 주변에 고급 아파트 주거지들이 막 생기고 현대백화점 같은 대형 쇼핑몰도 생기고 결정적인 건 고급 일자리죠. 대규모 고급 일자리가 생기고 계속해서 팽창해서 생기고 이런 곳에 분양받거나 땅 투자를 했어야 돼요. 언제? 과거에. 또 어디 있을까요? 마곡 한번 가볼게요. 지도 넓게 해서 쭉 강석으로 날아갑니다. 여기 마곡이고요. 정말 천지개벽을 한 곳이 마곡입니다. 가보면 깜짝 놀래요. 내가 다니던 거기가 맞나 싶습니다. 일단 지하철이 들어와 있고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LG 등 대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주변으로 엠벨리를 비롯해서 대단지 주거단지도 들어와 있고요. 교통, 대규모 산업단지, 대규모 주거지 이런 곳에 분양을 받았거나 이렇게 개발하는 곳 주변으로 토지 투자 같은 거 했다면 너무 좋았겠죠? 돈 벌었겠죠? 지적도 메뉴 잠깐 보면 산업용지와 주거지, 공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될 곳이 수도권에 하나 있죠? 그 전에 딱 한 군데만 더 볼까요? 평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경기도 화성 지나서 평택 고덕입니다. 자, 여기도 지적도 메뉴 먼저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됐어요. 100만 평이 넘는 대규모 산업용지가 들어왔고 그 주변으로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형 공원도 있고 상업시설도 있고 치아철도 있고요. 이렇게 개발되는 곳 주변에 땅을 미리 사놨거나 이 안쪽에 분양을 받았다면 정말 좋았겠죠? 좋았겠죠? 얘기 좀 그만하라고요? 네, 이렇게 될 곳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화성시가 이렇게 생겼는데 위쪽으로는 안산이죠? 오른쪽은 수원이고 저 아래쪽이 평택입니다. 화성의 동쪽은 동탄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SRT 연결로 강남까지도 직결이죠? 그 외에 병점이나 향남, 봉담 이런 곳들이 좀 개발이 됐는데 이제 화성의 서부권 송산,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 개발할 차례입니다. 아니요, 한참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관심 갖고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지적도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는 부분이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 1700만평 정도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고 동서남으로 개발을 하는데 동쪽은 세설동, 이미 입주를 완료했고 집값도 많이 올랐어요. 그 옆에는 신세계 테마파크입니다. 여기도 100만평 넘게 개발이 되고 올해 착공을 해서 2026년 1차 개장 예정이에요. 이 아래쪽 남쪽은 산업단지입니다. 180만평이 넘는 초대형 산업단지고 땅을 다 만들어놔서 올해 말쯤부터 분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측지구는 주거단지입니다. 시와 오를 바라보고 있는 수변 도시이고 분양까지는 한 2년, 3년 남았을 것 같은데 잘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신안산선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하얀색으로 다시 한번 칠해 볼게요. 서화성역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어때요? 좀 감이 오시나요? 평택이나 마곡, 판교 이런 곳들이 과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지하철이 연결이 되고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오고 초대형 일자리 산업단지가 들어오고 근데 송상그린시티는 신세계 테마파크까지 들어옵니다. 플러스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거예요. 신세계 테마파크는 정용진 부회장님의 야심작 세상에 없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무려 8,700억 규모의 토지를 취득했어요. 벌써 작년 얘기죠? 조감도만 봐도 막 설레입니다. 맨날 에버랜드 롯데월드만 다녔는데 초대형 테마파크, 체류형 테마파크가 우리나라에 생기는 거예요. 숙박, 쇼핑, 여가시설이 집약된 대규모 프로젝트 글로벌 수준의 테마파크, 호텔, 쇼핑, 주택, 공공시설까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2026년도 1차 개장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K-Water 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 홈페이지 좀 볼까요? 분양현황 보면 동측지구는 분양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까지 다 해서 신도시가 되었어요. 국제 테마파크 이쪽에 보이시죠? 남측 산업단지 올해 말부터 분양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21년이라고 써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서측지구 26년 이후 분양인데 이건 좀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성시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보면 자 위성지도인데 이것도 1년 전 겁니다. 시하우 앞에 바다에 있는 서측지구 보면 여기까지는 도로가 이렇게 다 뚫려 있고요. 이쪽에 톨게이트가 생길 예정이에요. 이렇게 도로가 닦여져 있는 게 보이시죠? 1년 전이고 지금은 조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안쪽이 다 갈대밭, 다 평지인 땅이에요. 지적도 메뉴 확대해서 서측지구 보면 교육시설 용지도 있고 공동주택용지, 아파트, 임대아파트 이런 것들이겠죠? 복합시설 용지, 광장, 학교, 가운데 쪽으로는 이렇게 물길이 들어와서 수변길 같은 것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운정, 청라 이런 데 신도시 가보면 수변, 카페길, 상업시설 이런 거 참 잘 돼 있죠? 바다 쪽으로는 공동주택용지 있고 바다 바로 앞에는 단독주택용지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 분양받아서 살면 진짜 좋겠네요. 주거지의 서쪽으로는 휴양문화시설 용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도시 안쪽으로 골프장, 운동장 용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분양 전이라서 계획이 바뀔 수는 있는데 새 정부에 250만 호 주택 공급 발표도 있고 실제로도 수도권 임대아파트 너무 필요하죠? 잘 진행될 걸로 예상은 되는데 분양 공고 같은 거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 안산서는 이렇게 들어와서 신세계 테마파크 그리고 서화성역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역 앞에는 당연히 상업시설이 이렇게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남측 산업단지예요. 위성지도에서 보면 KCT라고 현재 무인 자동차 성능 실험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안에 고속도로 같은 서킷도 있고 이렇게 코너도 있고 사거리도 있고 무인 자동차 성능 실험을 해요. 국가 핵심 중점 산업이고 실험도 테스트도 개발도 열심히 해서 무인 자동차 시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쪽 산업단지만 180만 평이 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인데 과거에 염전이고 낚시터고 이런 곳들인데 여기도 천지개벽을 할 예정입니다. 내부 도로도 다 이렇게 만들어질 예정이고 정말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평택 산업단지 삼성이 들어와 있죠? 그곳에 과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탐나는 땅입니다. 지하철도 이렇게 들어와서 산업단지에 붙을 예정이고 위쪽으로는 안산, 시흥, 광명, 영등포 등 정말 인구 밀집 지역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큰 땅에 이렇게 탐나는 땅이 쉽지가 않습니다. 화성시 위성지도에서 보면 남측 산업단지 이렇게 생겼어요. KCT에서 이렇게 무인 자동차 실험하는 곳이고 이쪽에 몇 개 기업들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칸칸이 땅 잘 만들어져 있죠? 잘 분양해서 건물 올라가면 돼요. 천지개벽 준비 다 된 상태입니다. 뚜껑은 까봐야 하겠지만 이 송상그린시티 신도시 반교, 마곡, 송도, 평택 뭐 이런 곳들처럼 개발이 된다면 주거지 분양이든 토지 투자든 신세계 테마파크 안쪽 주거지 분양이든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움직이면 좋겠네요. 송상그린시티 신도시 설명 괜찮았으면 땅땅무슨땅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목요일 밤 10시에는 라이브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거 질문 준비하셔서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상담은 상담뿐 아니라 부동산 추천도 드리고 부동산 시황도 전해드리고 있어요. 목요일 저녁 10시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땅땅무슨땅 채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라이브 영상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멤버십은 유료 서비스고 아래쪽에 가입 버튼 보이시죠? 다시 보기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땅땅무슨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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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